쥬니, 토니 어, 본나? 여기도 화석 보입니다 오호, 여기도요! 좋아! 이쪽도요! 아, 이번에는 정말 쉽지 않겠어 안 되겠군 쥬니, 토니, 도와줘! 쥬니, 토니 고생물학자로 변신! 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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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 고생물학자 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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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 쥬니, 토니, 변신! 먼저 발굴 작업부터 시작해볼까? 고생물의 화석을 발견한다 위치를 기록하고 발굴한다 석고 재킷한다 성반한다 농이 나타났다 신이 났다 고생물학자, 고생물학자 고대 생물의 흔적을 찾아라 고생물학자, 고생물학자 고대 생물의 비밀을 밝혀라 우와! 공룡들이 살았던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니 신기해!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어떤 화석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석고와 암석을 제거한다 지거한다 화석을 측정하고 분석한다 고생물의 모습을 고건한다 고건한다 분명히 살아난다 신이 났다 고생물학자, 고생물학자 고대 생물의 흔적을 찾아라 고생물학자, 고생물학자 고대 생물의 비밀을 밝혀라 고생물학자, 고생물학자 억만 년 전 미지의 세계로 고생물학자, 고생물학자 고생물학자 우리가 바로 고, 고, 고생물학자 우와! 주니, 도니 고마워 덕분에 멋진 공룡을 복원할 수 있었어 이렇게 보니까 공룡이 꼭 살아있는 것 같아 맞아 그런데 진짜 살아있는 공룡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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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나야 주니